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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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들어가고 이따가 자짓말 해봅시다. 상강도 모르고 우려를 몰라누니 시작! 상강도 모르고 우려를 몰라누니 억지 경제 용긴들 아니가 있겠느냐 하루는 비오는 날 와가네 너무 몰래요 해봐라 흥부야 너도 늙어가는 놈이 견말에 손 놓고 서리맞은 구랭이 문양처럼 슬슬 다니는 걸 보기 싫고 밤낮 내방 출입만 하야 자식새끼만 돼야지 이불도 터났듯 터고 날만 못살을 해구니 보기 싫어 살 수 없다 그러니 너도 오늘부터 나가서 살아봐라 흥부가 이 말을 듣더니만 원 아이고 형님 한 번만 용서 허시오 여기를 한 번만 용서 허시오 시작! 한 번만 용서 허시오 이런 데는 맞춰야 돼잉 다시 흥부가 이 말을 듣더니만 원 시작! 흥부가 이 말을 듣더니만 원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한 번만 용서 한 번만 용서 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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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 싫다 썩 나가거라 듣기 싫다 썩 나가거라 듣기 싫다 썩 나가거라 거기 자기야 거기 끓으면 재미없어 그래 한숨에 그럼 듣기 싫다 썩 나가거라 시작! 듣기 싫다 썩 나가거라 이렇게 겨련한 것을 보여주니까 듣기 싫다 썩 나가거라 이래버리면은 겨련한 맛이 없어 형님이 이번에는 독한 맛 먹고 내가 너를 버르장머리를 썩 꽂히려고 이런다 이런 투로다가 해야 돼 와가리 성음이 그러니까 듣기 싫다 썩 나가거라 시작! 듣기 싫다 썩 나가거라 그렇게 조금 음산을 만치 나가 시작! 나가라 나를 듣더니 나는 아이고 여보 형님 동생을 나가라고 언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갈 곳이 나니 여겨 험 예 엄동 사랑 고고고고고게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상 누리 제 생 장 가오리까 해기숙제 추려 죽었던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주라 잔소리 말고 나가더라 흥모가 기가 막혀 안으로 들어가며 아이고여 고마느라 형님이 나가라고 마이콘 어머니 어느 형이라 커요 커요 거며 어느 말씀이라고 안가고서 자식들을 챙겨보 큰 자식아 어딜 갔나 둘째 놈아 이 우느라 이삿짐을 챙겨주고 놀고 앞에다 들어서서 형님 갑니다 굳이 안경이 없이요 오냐 잘 가거라 흥부신세 볼작시면 불벼불벼나가면서 알고 알고 내 신세야 내 신세는 왜 이러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는 이건 내 것이 다툼 없이 평생을 고위 호식 먹고 입고 쓰고 남고 쓰고 먹고도 입고 남고 거기까지만 했구만 우리 저기는 자기는 어디부터요? 거기 한번 넣어줄게 어디요? 형님 갑니다 까지 형님 갑니다 부터 했어요? 까지 하고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부터 해야 돼요 네 한번 따라 부릅시다 그러지 여기 서로에요 우리 서로 서로 네 많이 서로 잘 안되지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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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없이요 고원야 잘 가거라 고원야 잘 가거라 흥보신새 돌작시면 흥보신새 돌작시면 흥보신새 돌작시면 울벼불벼나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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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신세는 왜 이런고 내 신세는 왜 이런고 내 신세는 왜 이런고 부모님이 살아 계실 적에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적에는 이것 내 것이 다툼없이 그렇죠 이것 내 것이 다툼없이 다툼없이 평생을 고의 호식 고의 호식 고의 호식 고의 호스 고나 벗고 있고 쓰고 남고 쓰고 벗고도 입고 남고 쓰고 벗고도 입고 남고 세상 푸은 별을 세상 푸은 별을 부은 별을 내가 먹을 돈이 많은 내가 먹을 돈이 많은 내가 먹을 돈이 많은 내가 먹을 돈이 많은 돈이 많은 세상 부근 벼룩을 내가 모르던 이만원 세상 부근 벼룩을 내가 모르던 이만원 그렇지 한 번만 더 해줄게요 세상 부근 벼룩을 내가 모르던 이만원 세상 부근 벼룩을 내가 모르던 이만원 상하고 상을 따라 올리지 마세요 분별이 있으니까 상에서 따라 올리면 분별이 안 되잖아 세상 부근 벼룩을 그 놈을 해야되는데 세상 부근 계속 그러면 구질구질하잖아 그러니까 세상 부근 벼룩을 내가 모르던 이만원 세상 부근 벼룩을 내가 모르던 이만원 흥분 벼룩의 신세가 흥분 벼룩의 신세가 흥분 벼룩의 신세가 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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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 한다 시작 거기까지만 시작한다 네 번에 잘려드릴게 귀신 시작 귀신 시신 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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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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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귀신 인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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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신 인덜 인덜 규신 인덜 규신 규신 인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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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굿 다시 귀신 인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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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귀신 인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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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 합시다잉. 자 또다시. 어디까지지? 어디서 어디. 부디 안경이 개옵시오. 부디 안경이 개옵시오. 좋아요. 오냐. 잘 가거라. 오냐. 잘 가거라. 흥부신새 불작시면 흥부신새 불작시면 울며 불며 나가면서 울며 울며 나가면서 아이고 아이고 내 신새야 아이고 내 신새야 내 신새야 내 신새야 내 신새는 왜 이런고 내 신새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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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